나는 솔로 국이 파이팅! 엄마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 정리? 혹시 여기 제 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 더듬는데 더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아 깔끔해요! 아 깔끔합니다 오브핀 남바 혜나 씨 배추 괜찮죠? 네 제가 전화타예요 자 롤마린 옷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게 입고 오셨다 바로 쇼핑하러 간다 아무래도 밖에서 노력하는데 운동, 집, 운동, 집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었죠 누굴까요?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영식 씨 네 구기영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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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구기영식입니다 아 재밌어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진짜 딱 1년 됐어요 저희 공원 사이에 좀 변화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더 운동을 잘해보고자 전주에서 청나로 이사와서 지금 살고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사랑은 사랑은 없어서 지금 왔어요 혹시 여기 제 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오게 되었죠 제가 첫 건만 처음에만 주고 각자 알아서 먹기 이제 닭다리 아니면 어디 저는 다리 좋아해요 아 나도 다리 좋아하는데 다리 두 개봉 아니에요 공평하게 한 개씩 어 아 너무 맛있다 약간 진짜 감동이야 지금 해장되는 기분 아니야? 주세요 주세요 이제 우리 말하지 말고 먹어요 그냥 말하지 말고 먹어요 그냥 네? 말하지 말고 먹자고요? 아 나 왜 이렇게 룩스라니까 식탐 있네 에? 대화 이게 다 그런 거 뭘 또 정해 대화에 소재가 생기면 못 먹게 되니까 우리 진짜 먹을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원래 안 그러지 그럼 정하는 거 뭘 정하겠습니까 나 갑자기 궁금한 거 있어 정.. 정리 응? 정리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에 써놔요 아 그럼 말 시키지 말란 뜻이야 지금? 와인은 좋아하세요? 와인? 저 와인은 좋아하는 편인데 와인에 대해서 잘 아세요? 아 잘 몰라요 약간 드라이한 거 좋아해? 아니면 저 완전 드라이한 거 저도 드라이? 네 스위트는 싫어요 달는 싫어요?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달면 많이 못 먹으니까 달면 뭔가 술 먹는 거 같지가 않고 네 배만 부르고 네 잘 맞네? 뭐지? 취미 생활도 좀 공유하고 싶어서 골프도 같이 스크린 정도 가볍게 칠 수 있고 아니면 맛집을 가는 거 좋아하면 맛집 또 다닐 수 있고 아 맞아 맛집 좋아하신다고 했잖아 아 맛집 그쵸? 좋아한다고 안 했는데 아 누구지 그럼? 누구 있었는데? 맛집? 저는 웬만한 거 다 맛있게 먹기 때문에 맛집을 굳이 안 찾아가도 진짜 다 맛있게 먹는 아 진짜요? 저도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는 웨이팅하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음 음 음 음 저 웬만한 거 다 맛있게 먹어서 음 저도 저도 아 그래요? 네 진짜 줄 서서 먹느니 그냥 평범한 데서 맛있게 먹는다 이런 주의여가지고 나도 그런데 네 은근 잘 맞으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죄송해요 사실 저는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분명 밥 먹을지 못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밥에 좀 집중하고 여기 왔을 때는 또 그냥 이 분위기랑 좀 더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네 전 그렇게 해서 지금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한두 마디 한다 그래서 체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남녀와 데이트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최상의 컨디션을 만나야 서로 좋은 데이트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컨디션이 난조가 떨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게 되게 힘이 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핑계 더 이상 대면 안 되죠 네 많이 기분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데이트를 나갔다 와서 좀 더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박 3일이 남은 동안에는 남은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좀 다 써 에너지와 시간을 다 써야 오 굿굿 그래야 되지 않을까 난 어떤 여자를 더 선호하지 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례지만 하겠습니다 야 진짜요? 뭐 하는 거야 네? 현숙님 보고 있다고요 최종 선택만큼 고민을 하셨다고 나도 못 들었는데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래? 아니요? 아니였어? 아니 그걸 이제 선택이 중요하 어떻게 보면 이제 나도 말 더듬 메이스가 말 더듬 메이스가 솔직히 다 오픈할게요 네 선택을 진짜 반복하고 싶었어요 아 당연하지 선택을 진짜 반복하고 싶었어요 음 아 진짜? 진짜로 옥수님보다는 현수님이었구나 아 내 귀에 들어올 것 같아? 얘기 내겠다 저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아 고생했구먼 나 인터 본 거 알아 네 나 오빠한테 간다고 했어 나는 아 진짜로요? 응 와서 말해줘서 고마워 진짜로요? 응 얘기 잘 해보고 와요 또 광대가 이까지 달려서 올 것 같은데 백타 그래서 그냥 풀하게 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괜찮아 오빠 갔다 와봐서 더 얘기해줘 그런 마음에 더 이제 아 얘가 좀 그래도 마음이 큰 애구나 얘 폭이 넓은 친구구나 더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9위 0식입니다 10위 0식입니다 저는 최종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나는 솔로 9위 파이팅!! 저 약간 뒷부 одну 뒷부리는 이제 뒷부리 Chrgs 영식이 답네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오!